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아아 트레입니다아아 유럽이다아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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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 먹면도 해 이렇게? 아, 혹시 사용할 수 있는지? 예! 아, 진짜 잘한다. 아, 너무 좋아! 저기! 저기! 너무 귀여워 이게 뭐의 association? Second Chance 그리고 이곳이 있었어요 오우 봐봐요 너무 귀여워 너는 몇 년? 내가 아름다워 너무 귀여워 아하 his house is totally broken but they made art next to it 나는 이 길을 가르치다. 나는 이 길을 가질 것 같다. 안녕! 아름다운 그 사회의 집이 있어요 그 사회에서 그 사회의 집이 이 집은 맨들배나 그러나 서일이 그 사회에서는 나를 사춘 구매튼 그러니까 만약에 교사 Af marriage 그냥 사회를 보셨다면 그 뭐지 어떤 상황이 밖에 이 사회 오케 엔드 뭐지 뭐지 스테이크 스테이크 굉장히 추운 광기로 신발도 신고 지진 수고하니 전날 먹방 Fans 왜 기뻤BB 저도 지금 내 말씀을 하는 거 같아요 지금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시발이라는 중요한 단어 네 시발 사랑의 머시발 아무튼 이 분위기가 지금 너무 좋네요 맛있는 걸 먹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왜 저래? 와 드랩이다 와 유럽이다 유럽이다 여기야 먹으면 돼 이렇게? 여기 스프레이 응 네 예 아멘 아멘 너무 귀여워 집은 완전히 잃어버렸지만 그들은 그림을 만들고 옆에선 한 번에 이동하니까 네, 한 번에 이동하니까 네, 한 번에 이동하니까 내가 좀 더 rebellious 내가 이동하니까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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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